당신에 대한 신뢰가 산산히 부어졌어요. 진짜 멋있다. 첫째는 모두가 다 사라졌다. 바이 마마 페인. 아유, 얘기라지 마마 페인. 아, 얘기라지 마마. 수박. 아, 뭐예요? 얼렁뚱땅 피란체 마지막 날. 산타마리아 대 피오레 피란체 두호 모성당. 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윈윈 안에 사람 진짜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못 들어갔어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은 들어갔겠지? 지금은 들어갔겠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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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조바니 세례당 아니 진짜 무슨 카메라로는 되게 그냥 그림 그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하나도 안 담기네요 이게 원래 무르익장주 한글자막 by 한효정 와 진짜 크다 코채성모성당이어서 가운데는 성모님이 계시고 나머지는 다 열두사도야? 너로 삼사십이 진짜 멋있다 이거는 외관만 봤을 땐 여기가 제일 멋있다 저 위에는 뭐야 안에는 조금 심플했지? 저 철문도 진짜 화려해 그러네 그리석이 다 다른 색깔인 거야 그니까 이게 나 그림 그린 줄 알았는데 아니네 우리 엄마는 성당만 나오면 신나서 우리 엄마는 성당만 나오면 신나서 지도도 안 보고 앞당서서 간다 지도 안 보고 찾아왔다 지도 안 보고 찾아왔다 레플리카 강장 여기 프렌체 좀 정신 없네 저쪽에서 모두가 다 사라졌다 아 없다 왜 갑자기 안 따라와 나 혼자서 이거 예쁘지 않니? 되게 사서? 어 예쁘다 여기 수고기 하는 집인가 봐 되게 예뻐 진짜 예쁘다 얼만데? 기타 사고 싶어 성훈이 기타 살 거야? 나 완전 꽂혔어 지금 결혼 기념을 선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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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기타를 사줘? 여기 밖에 있는 아까 저거 이 거치대까지 진대는 거야? 네 여기 기타들 다 유명한 사람들이 쓰던 그런 기타들 그 모델 짜서 만든 거라고 예를 들면 여기 레드 짜증이 있는지 지미 페이지 기타 대조렌 오니고 엄마 이제 트래블 올렛 쓰는 거 껌이지? 트래블 올렛? 홍보 대사예요? 엄마도 쓰기 쉬운 트래블 올렛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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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알았을때 하자 바이 1939년 피렌체 시니리어 광장 인근에 물렸는데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으실 수 있다면 그것은 막 최고의 재료를 구입한다는 생각 이거는 우유 맛이랑 무화과맛? 무화과를 한국어로 얘기하시다니 피스타치오, 수박, 리조, 쌀 수박은 진짜 맛있다 리조! 진짜 무화과맛 난다 아침 햇살을 그대로 올린다 수박도 진짜 수박 맛나요? 무화과 무화과 맛있는데? 무화과? 쌀맛? 근데 로마 거기서 먹을 게 더 델라토 같지 않아서 꾸덕꾸덕 하잖아요 여기 좀 부드럽지 그냥 소코타일 시키면 최고로 추천하시는 맛이 무슨 맛인가요? 수박 맛 수박 맛 수박 맛 수박 부화과 수박 부화과? 미조는 좀 호불호가 있는 것 같고 나도 맛있어 그냥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하면 맛있는데 이 쌀맛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약간 거부감이 있는 거지 우유 맛 아침 햇살 얼린 맛 수박은 수박 밑에 있는 흰색 맛까지 다 넣은 것 같아 우유 맛 시유리아 강장과 백효궁 수박 사이돈 공수 이게 가비드라고? 여긴 바깥 보다 내부가 더 화려하다. 그치? 기계하게 생겼는데? 무서워. 불각상인 줄. 여기가 더 화려해. 여기가 더 화려해. 흑히오다리. 아 뭐해요? 흑히오다리. 형언니 드디어 꿈에 그리던 우피치 오다. 우피치 아니고 갈릴레오 광대관. 우피치 얼른 가자. 이 건물이 우피치였나 봐. 이게 우피치인가 봐. 이 건물이 우피치였나 봐. 이 건물이 우피치였어. 우피치 지나가면서 우피치인 줄 몰랐던 거야 우리? 예술가나 이런. 모짜르트 같은 사람이 있으라고. 맞아 맞아. 모짜르트가 있었어? 아니 모짜르트 같은 사람이 있었어. 미켈란젤로도 있었어. 단테랑. 레올나드도 다 미칠 수 있어. 밥 먹고 가서 다시 보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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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정아. 올 수 있어. 아이고 남대만. 좀ating. 최초의 기름. 이 샌드위치 wa. 샌드위치가 뭔지 모르는 거 아니야? 이전에 세 번째 리뷰를 바로받으시 jugorr reconocit. 오. 오. combien? 앉으면 돼. 너와 자국들이 왜 이렇게 매 bordался? 샌드위치에서 햄빵 꺼내먹는 야만인 샌드위치에서 햄빵 꺼내먹는 야만인 샌드위치 맛있네요 너무 맛있다 음 맛있다 처음 받는 소리가 들려있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락칼이 없나요 맛있먹고 뭐였어? 아 어머네 말이 안 들어서 몰라 아니 나기를 해야지 참 나는 안심하고 싸고 있었지 여기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진짜 당신에 대한 신뢰가 산산이 모아졌어 난 당신을 믿고 안심하고 싸고 있었단 말이야 나한테 문 지켜달라는 얘기 안 했잖아 미안해 I'm so sorry 미안해 성훈이가 그렇게 가고 싶어했던 우피치 내일부터 가고 싶었던 우피치 템 레오나리스 다빈치다 나는 전제라고 애템 나는 전제라고 애템 나한테 나한테 월요일 최고의 녹조관 예쁜 것 같아 여기 지나가는 백키호 다리 여기 하다 백키호 다리 여기 하다 백키호 다리 그늘만 있으면 숨어요 너무 뜨거워 이게 다리야 신기하다 그냥 길 같은데? 백키호 다리는 다 금은빵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여기 구월동이야 구월동이야? 아 근데 너무 진짜 다리 같지가 않다 여기 그냥 길 지나가는 것 같아 다리인 줄 모르는데 가만히 있어 다리 같지가 않아 반지 사줄게 아니요 얼마 안지 안 써있구나 근데 써있는 건가? 뭐라고 써있는데 이거 귀걸이 1400인 것 같아 아 진짜? 이거 우리 집 월세다 월세 우리 집 월세 하나 사고 싶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이거는 로마에도 있었고 여길도 있었는데 그 크림빵은 없어 이걸 많이 먹는데 배불러서 아무것도 안 먹었어? 얘 뭐가 유명한 줄 알아? 왜 있지? 가죽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가죽가방들이 진짜 많지? 가죽이 유명하네 레더 가방 사준다고? 주황색깔? 응 그냥 얘기해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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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거 그 넷플릭스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거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거 아마 팬더 시리즈고 뭐 옷이 빈티지 뭐 이런 스태프인데 팬더 스태프 베이스 ?" 기분 많이 좋네 기분이 좋지 미쳤버렸지 탕성 추격증 맨 형 항석 추격증 인사 수고하oses 아 진짜 화려하다 여기 다 그림인데 완전히 주우신 것처럼 메디치 정체는 나를 운하니 나의 집을 찾는다 김치 이걸 사는다 정체는 나를 찾는다 성훈이 카메라 봐 어? 너 안 찍어 있네? 아까 떨었는데 이탈리아 피렌체 PT궁전 보블리 정원에서 누웠다 피티 궁전 베르사유의 하위 후원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확실히 화려함은 베르사유보다 떨어지지만 개인적으로 작품들이 베르사유보다 더 재밌었어 베르사유는 대부분 다 인물 나폴레옹이라든지 24세? 이 사람들 위주의 인물화만 있다면 여기는 나폴레옹 이거에 반해서 피티 궁전은 좀 그리스 로마시나 물론 베르사유 천장도 그리스 로마시나로 되어 있지만 그거나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나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많아서 훨씬 재밌었고 베르사유는 그냥 화려함 화려함 화려함이라면 여기는 화려함 좀 정돈됨 그리고 나 제일 신기했던 게 벽 쪽 이런데 양각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양각 표현을 다 한 것들이 정말 멋있었다 정원은 솔직히 베르사유 정원이 더 예쁜 것 같아 아... 힘들다 아... 힘들다 아... 힘들다 아... 힘들다 흔들란젤로 언덕에 있는 다비두성 비틸란젤로 언덕에 있는 다비두성 그리고 여기서는 하늘게 고소하게 저희도 그냥 천천히 먹으면 된다. 야 이거 진짜 많다. 응. 짱이다. 너무 예쁘게 잘 나오는데? 패션으로 찍어 어디 있다는 거야? 아 패션으로 찍어 뿌려줬다 지금. 어 그러네 아예. 우울창이 알 같은 게. 그 다음에 이거는 랍스터 파스프카. 활라이 핑크 솔트. 이거는 검정색 솔트. 이거는 흰색 솔트. 그러니까 여기가 등심이고 여기가 안심이야. 잘려있네? 잘려있는 거야. 등심 먼저 드릴까? 아침 먼저 드릴까? 어디가 등심 어디가 안심? 아 이거 안심. 이거 안심? 여기가 등심? 응. 그렇게 많아? 등심 먼저. 아 이거 조금 이따 먹어. 원더풀. 맛있을까 가요? 응.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소금. 핑크 솔트. 와 이거. 진짜 맛있지? 응. 맛있다. 진짜 맛있다 고기. 좀 불친절해서 좀 화나 썼는데. 여기가 너무 맛있어. 맞나. 안주지? 너무 맛있다. 비주얼이 생각보다 괜찮아. 그치? 스테이크. 아. 맛있네. 너무 맛있 us.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essed 이거랑 되게 맛있어. 맛있어. 근데 이제 나왔어요. 다 맛있어. 참 먹으려.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아, 향이 나와. 면내고? 진짜 핫스터링 중이야. 아! 맛있게. 향이 엄청 좋아. 다음 대개는 패션으로 치어 홍합 크림 미겼또. 치킨이 돼지. 저거 껏다 꼈다 하는 거야? 집게 썰. 이걸 같이 나눠 먹어야지. 아니 그것 좀. 네. 잘 안 들리지. 잘 안 들리지. 많이 들리지. 이거 좀 봤지. 사랑이 다 넣으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잘 안 들리지. 아멘 소고락 소고락 카페 신생 돈을 내세요 가격은 짜잔 150원 여사 레이브 쑥 소문동 아 아 주고 감사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